5호를 냈습니다. 뒤로 안가지? 뒤로 가라.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물은? net 쓰는 법?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. 그 다음에 펜은? 발음도 해주셔야죠. 엄마, mom 쓰는 법? 우유, milk 쓰는 법? 그 다음에 B, pot 쓰는 법? 그 다음에 목, neck 쓰는 법? M, E, C, K 그 다음에 타죠? ostrich ostrich 쓰는 법? S, I, R, C, H 아, S, R, T 그렇죠. ostrich 됐어. ostrich O, M, E, L, E O, M, E O, M, E O, M, E O, M, E, T 그렇죠. 어말라 잘 썼고요. 그 다음에 그물 아까 했죠? 돼지 O, M, E, L, E O, M, E O, M, E O, M, E, T O, M,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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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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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девivamente 오케, 아이구야 아 아아 시험도 담아놨고요 1대1 시험도 잘했습니다. O,I personajes 1대1 대 recomendacion 수행 expect 주 wifi 어? 어?